찬미 예수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거죠? 이 중에 구면도 있을텐데 제가 5월 2일 의정부 3대 교구장으로 착좌를 했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킨텍스 좀 넓은 데 가서 했죠 그런데 사실은 교구장은 교구장 좌가 있는 주교자 본당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행사가 거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착좌식은 비록 외부에서 했지만 그러나 가장 빠른 주일 미사는 주교자 본당에 와서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런 기회에 주교자 본당 신자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 돌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또 오늘날 장난이라고 비가 죽죽 오는데 비 오면 날씨가 굳지만 그냥 우리가 축복의 비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축복의 비라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 마음속이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가 아니라 맑은 날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보니까 어린이날인데 우리 복사들이 총 동원된 것 같아요 놀러가야 되는데 놀러가지 못하고 다 와서 얼굴들이 별로 박지가 않네 이렇게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내가 좀 그랬으면 미리 뭘 좀 초콜릿이라도 가져올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묵주 하나씩 줄까 하는데 묵주기도 별로 잘 안 하죠 여러분들 묵주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향이 연천이라는 것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연천에서 태어났을 때는 그때 소속 본당의 의정부였어요 그때 본당의 의정부의 하나였죠 그래서 의정부 본당 그 당시에 주임신문의 이계광 신부님이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영세 문서에는 의정부 본당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또 가까운 인연으로서는 여기 백영민 신부님이 주임신문님이 계실 때 2019년 12월로 기억합니다 코로나 사태 직전이죠 그 전에 대림특강 초청을 받아서 바로 이 제대 앞에서 특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만 이래저래 인연이 많은 이곳에 제가 교구장으로 오게 돼서 참 저도 뭔가 낯선 곳이 아니라 정말 낯익은 곳 같은 따뜻한 마음이 따뜻한 생각이 드는 그런 곳으로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잊지 못할 만남도 있죠 말과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이라도 가슴에 와닿는 말이나 고개를 끄덕이는 그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인데 또 그런 말과 글은 잘 잊혀지지가 않죠 제 경우는 교황 베네틱도 16세 말씀 중에 하나가 기억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 인간의 필요에 답하기 위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거룩함이지 경영수단이 아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시대에 응답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시대의 요청에 응답해야 되는데 그것은 외향은 다를 수 있지만 그 핵심, 그 내용은 거룩함이 돼야 되지 경영수단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에는 거룩한이라는 그런 단어가 형용서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성서 시브렬 때 있죠 시브렬 어원을 따져보면 그 거룩한이라고 번역되는 그 말은 본래 분리된, 구별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할 때 하느님은 인간과 세상과는 분리가 되고 구별된다는 그런 뜻이죠 인간과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느님의 사랑 역시 인간과 세상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떠냐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그 안에 맴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을 대견하게 여으실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싫어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에게 더 마음을 쓰시고 도움을,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는 거죠 우리가 아픈 손가락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을 두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이들에게 우선적 관심을 두신 것인데 이것은 마테오 복음 25장에 나오는 최후 심판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가장 작은 이들 곧 굶주린 이들, 목마른 이들, 집 없는 이들, 헐벗은 이들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작은 이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당신과 하나라고 말하자면 친구, 친밀한 친구라고 그렇게 여기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사랑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에게 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장 작은 이들 쪽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의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물고기가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힘과 노력이 필요하죠 저도 학교에서 한 20년 교직장업을 했습니다마는 한 반이, 한 학년이 있더라도 거기에 보면 똘똘한, 눈이 청명하고 반짝이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는 학생들 수업 태도 별로이고 채점, 시험 보면 거의 점수가 바닥인 그런 사람도 꽤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명하고 똑똑한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게 마련이에요 이 뒤에 계신 신부님들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도 기특히 여기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시고 관심을 쓰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우리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이 많이 드는 거죠 물고기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 힘이 많이 들잖아요 똑같은 힘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사랑, 거룩한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두는 겁니다 가장 작은 이들에 대한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의 기준은 제2독서의 말씀대로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 사랑의 원천인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서 그분 사랑으로 우선 내가 변화가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너무 부서지고 쉽고 끊어지고 쉽고 자기 안에 맴돌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한결같고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적인 그런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사랑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우리 신자들은 그 기준을 하느님께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그 사랑에 둬야 된다는데요 우리끼리의 사랑의 기준을 둔다면 그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은 무상의 선물이라면 우리의 사랑은 그 선물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원천이라면 우리 사랑은 원천에서 흘러난 지류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대한 사랑과 경배가 제일 앞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 물론 사람을 위하는 게 좋아요 사람의 자기결정권 자율 내가 원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초점은 하느님께 맞춰져야 있어야 인간끼리의 사랑, 인간끼리의 어떤 자율성, 인간의 자유 이것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느님께 중심을 두지 않게 되면 이 모든 것이 엉켜지고 퇴색이 되고 오염 이게 잘못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희생된 독일인 예수의 신부 중에 알프레드 델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감옥에 갇혀서 결국 교수용을 받아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빵은 중요하다 그러나 자유는 더욱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대한 깨지지 않는 신앙과 흔들림 없는 경배다 제일 우선권을 두어야 될 게 뭔지를 이분은 분명히 알았고 인간의 빵이 먹는 게 중요하고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느님께 대한 경배다 하느님께 뿌리를 두는 거다 그래야 그 모든 것이 빵이고 자유고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진정한 충절과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신앙은 독선으로 흐르기가 쉽고 정의는 폭력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또 아름다움은 천박해지고 지식은 혐오스럽게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거룩함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두어야만 그분 안에 머물러야만 우리는 그분처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는 약함과 죄스러움이 있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도 그래도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머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이 약하고 허물 많다는 것을 잘 아셨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제1독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정말 심차게 또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베드로 사도는 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체포되는 예수님을 뒤따라갔다가 대저간 집 앞바당까지 들어갔습니다마는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너도 예수 한 페이지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못난 베드로 제자들 등의 으뜸으로 삼았지만 정말 못났죠 너무 약했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셔서 당신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제자들이 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아끼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이시니까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우리도 분명히 사랑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뽑으신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각자가 모인 것이 교회죠 우리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비록 베드로처럼 약하고 모자라도 그분은 사랑하시는데 믿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또한 그분께서는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 목소리를 들려주셔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이 그렇게 깨끗하지도 못하고 말 주변이 없더라도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또 사제들이 집전하는 미사나 성사를 통해서 당신의 은청을 분명히 전해주세요 사제들이라고 다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부분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란 그런 사제지만 그런 사제가 베푼 성사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은청을 전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아울러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짓교를 나누는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가 깊이 뿌리를 둬야 그분처럼 그분과 같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뿌리를 깊이 둬야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둔 사람은 그분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둔 사람은 기쁘게 그분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권고를 하죠 그리스도는 몸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손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다 이 손자 때문에 제가 많이 우리 손이 아는 힘을 주셔서 시편의 말씀 그리고 신부님들이 약간 재밌게 말을 꾸몄다는데 아무튼 그리스도는 손은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는 발이 없지만 당신은 가지고 있다 당신의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눈이 세상을 바라본다 당신의 발로 그리스도는 좋은 일을 하러 나간다 당신의 손으로 그리스도는 축복을 준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뭘 한다고 약점도 많고 흠도 많고 잘못도 많은데 내가 뭘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당신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이 우리의 눈이 당신의 눈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입이 당신의 입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손이 당신의 손이 되기를 우리의 발이 당신의 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우리 발로 가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거죠 어느 시대든 인간의 필요에 답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은 거룩함이지 경영수단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 베네틱도 16세 교황님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가 거듭 새롭게 되는 길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의정부 교구가 거룩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두면서 그분이 친구로 삼으신 가장 작은 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하신 것을 실천하는 그런 길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인간적인 약정과 흠에도 불구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도록 기꺼이 돕고 협조하는 봉사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꺼이 당신 친구로 받아들이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벗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게 되면 정말 우리는 성냥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분처럼 그분과 같은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미 사중에 우리 자신과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